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큰일 나게 생겼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폭탄 발언을 했다. 외신을 통해서 밝힌 박상학 대표의 폭탄 선언은 무엇이냐? 만약 박상학 대표를 문재인 정권이 구속을 시키면 수잔 솔치 여사와 또 미국의 강력한 미 공화당 대권 후보인 테드 크루즈 위원을 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비난하는 전세계적 성명서를 낼 것이며 테드 크루즈 상원위원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는 박상학 대표의 대북 전단 살포에 앞으로 동참하겠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식은 5월 8일 데일리 비스트가 박상학 대표와의 화상 인터뷰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발표했는데 본질적인 것은 박상학 대표를 돕기 위한 수잔 솔치 여사와 또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상원위원 미국의 강력한 대권 후보가 앞으로 박상학 대표의 대북 전단에 우리는 동참하겠다라는 것을 밝혔다는 겁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별공 연일 박상학 대표를 쥐잡듯이 잡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 통일부와 경찰 계속해서 경찰은 지금 박상학 대표를 어떻게 하든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속을 안 시킬까요? 그것도 박상학 대표는 데일리 비스트와의 단독 화상 인터뷰에서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상학 대표가 이번에 폭탄 발언을 한 그 본질에서 저도 사실 몰랐다가 오늘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박상학 대표를 어떻게 하든 대북전단 금지법으로 수족을 묶으려고 했으나 점점점 그게 뭘로 확대가 되고 있다? 나아가서 미 공화당의 차기 강력한 대통령 후보 테드 크루즈 위원까지 들고 일어나게 만든 이 문재인 정권의 한심스러움 그러나 우리 자유 우파들과 우리 탈북민들은 계속해서 이 문재인 정권과 북괴와 싸워가겠습니다. 데일리 비스트가 전한 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박상학 대표가 이런 소식을 한국의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지 제가 전화통화를 통해서 소상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외신의 소식을 지금 기타 외신들도 계속해서 타전하고 있는 박상학 대표의 폭탄 선언. 자 데일리 비스트는 5월 8일 박상학 그는 북한의 50만장의 반 김정은 전단을 풍선으로 날렸고 한국 경찰은 그의 모든 것을 조사하기 위해 문을 두드렸다.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날렸으며 한국 경찰이 다시 그를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53세의 탈북자인 박상학 대표. 그는 4월 28일과 4월 30일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5천장 북한 내부 저항 세력 격려문을 날려보냄으로써 사실상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북한 김정은 김여정 모두 격분하게 만들었다. 현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박상학 씨를 경찰 조사 받게 하고 있으며 이미 그의 사무실이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받았다. 5월 7일 데일리베스트는 박상학 대표와의 화상 춤 인터뷰를 통해 보다 더 구체적인 근황을 들었다. 박상학 대표는 곧 경찰에 체포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박상학 씨는 5월 21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당장 문재인 정권의 경찰이 나를 체포하지 않을 것이다. 데일리비스트는 5월 1일, 5월 2일 북한 김여정이 탈북자를 쓰레기에 비유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학 씨를 겨냥해 위협했는데 이에 대해 박상학 씨는 북한 김여정이 나를 재고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소식은 한국국정원과 경찰 쪽에서 이미 들었다. 그러나 나는 무섭지 않다. 그리고 내가 날려보낸 대북전단이 평양 역전 앞에 떨어졌으며 북한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지역을 봉쇄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소식은 저도 소사하게 전했죠. 박상학 대표가 달려보낸 대북전단의 일부가 평양 역전 앞에 날려서 살포돼서 평양이 발칵 뒤집어졌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죠. 그리고 북한 김여정이가 대북전단이 살포된 황해 북도 지역과 평양 근처를 봉쇄하고 있다는 것도 전달해드렸죠. 자, 그러면서 데일리 비스트는 현재 박상학 씨는 북한의 암살에 대비해 특별 경호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무려 20년 동안 100회가 넘는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뭐 대북전단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얼마나 20년 동안 수천만 장을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2020년 북한 김여정이 박상학의 대북전단을 거론하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후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북전단 특별법을 만들어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박상학 씨는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벌금 3천만원, 징역 3년의 실용을 살아야 한다. 데일리 베스트는 다음 질문을 통해 문재인 정권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5월 22일 한미정상회담이 끝나면 그 이후에 박상학 대표를 체포하려 한다는데 그러자 박상학 씨는 격렬하게 강조했다. 그는 격분하며 문재인 정권이 나를 체포하든 말든 우리들은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날려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미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에 문재인 정권의 박상학 죽이기 만행을 서신으로 써보냈으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문재인 정권이 박상학과 탈북민 제대를 억압하고 탄압하는 이 내용을 이미 조 바이든 행정부에 서신으로 써보냈으며 현재 미국의 상하원 위원들이 문재인 정권을 벼르고 있다. 북한 김정은과 문재인, 중국 시진핑을 미국은 같은 동조 세력으로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상학 대표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오히려 문재인 정권이 나를 체포해 감옥에 넣으면 미국이 아마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내가 구속되면 미국에 있는 북한자유연합 수잔솔치 회장이 직접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달려오겠다고 말했다. 이 소식은 저도 들었습니다. 만약 박상학 대표가 문재인 정권의 경찰에 구속이 되면 바로 오겠다라고 수잔솔치 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상학 대표가 구속이 되면 수잔솔치 여사는 자가용 제트기를 타고 달려올 것이다. 얼마나 수잔솔치 여사가 감사합니까? 그리고 미국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테드 크루즈 상원위원이 나에게 직접 소환을 보냈다.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없지만 테드 크루즈 상원위원은 수잔솔치 회장과 미국 톰 렌터스 인권위원회를 통해 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고 편지에서 밝혔으며 만약 문재인 정권이 박상학 나를 구속시키면 테드 크루즈 상원위원은 보다 강력한 전 세계적 성명서를 발표해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겠다고 전해봤다.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미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유력 후보가 박상학 대표를 구속을 시켜봐라. 문정권을 향해서 전 세계적인 성명서를 발표하겠다. 개망신 주겠다는 이야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을 압박하겠다고 전해왔다. 또한 수잔솔치 여사와 테드 크루즈 상원위원이 앞으로 대북전단을 보낼 때 함께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수잔솔치 여사는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 수없이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수잔솔치 여사가 만약에 앞으로 박상학 대표가 대북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을 한국 경찰이 문재인 정권이 막으면 테드 크루즈 상원위원까지 오겠다는 이야기예요. 이 수잔솔치 여사와 테드 크루즈 상원위원이 대북전단을 보낼 때 함께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상학 대표는 나는 문재인과 북한 김정은 김여정이 두렵지 않다. 현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온갖 부정 비리 사태가 터지면서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5월 3일에 미국 상하원위원 12명이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살포를 지지하며 그를 탄압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미국의 상하원위원들이 벼르고 있다라고 로이터통신을 인용을 했습니다. 자, 왜 박상학 대표의 폭탄 선언인지 알겠죠? 왜 박상학 대표가 이런 소식을 한국 언론에 알리지 않았는지 그 깊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저는 이 소식을 오늘 박상학 대표한테 들었습니다. 수잔솔치 여사가 박상학 대표가 구속이 되면 달려오겠다고 한 소식은 들었는데 테드 크루즈 위원이 직접 박상학 대표에게 편지까지 써서 앞으로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 문정권이 탄압을 하면 직접 한국에 날라와서 대북전단 보내는데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동참하겠다. 참여하겠다. 이게 바로 미국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탈북민들을 생각하고 우리 탈북민들이 하는 이러한 투쟁이 옳다고 적극적으로 지지해주는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미국 정부의 진정성이다 하겠습니다. 탈북민들과 또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의 대북전단을 수족을 묶으려는 문재인 정권.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전 세계적인 망신을 떠나서 앞으로 대북전단 날릴 때 미국의 상원위원들까지 동참하게 되는 그 위대한 업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이가 만들었어요. 문재인이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 국회의원들과 또 미국의 최고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격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꼴 조수다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 오오. 떨어진 Mustang.